하와이 슈가! 오늘은 꿀잼 만화 의식시간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분이 찾아와 주셨어요 폰스트럼프님의 새로운 채널 폰스트럼프 페잉거즈 그리고 폴님의 영상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꿀잼 열차 바로 출발합니다 뿌뿌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보다 작아진 푸나펑 친구들과 노는 그런 영상인데요 엠마 엠마! 이 걸프 괴롭히지마! 간다! 마이크 호텍 좋았다 빵콩만한 게 까불고 있어 참을 수 없다 악마 걸프로 각성! 아야야 니네가 먼저 때렸잖아 어라? 손가락 커져요! 우와 우와 내가 뭘 했다고 그래 그냥 같이 놀아주고 싶었을 뿐이야 자 다음은 스카이 스카이를 괴롭히는 포드 이러면은 포드 로봇 소환해야죠 저거는 장치가 상당히 커가지고 우와 손까지 사버리면은 이거 못 버틸텐데 손가락 하하 괜찮니 스카이? 내려오면 조그만게 자 다음은 스카이다 자 할켜버리앗 손가락을 묶어버렸네요 이건 뭐 파텀 애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손가락만 학대 당하는 거 아닌가요? 어? 복부 전여친? 전 연인 시리즈군요 걸프의 전 남친 타비 헤어진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네가 감히 괴롭히는다고? 이리와 자 손가락 폭탄 터져요 갑니다 가짜 손가락으로 어그로 끈 다음에 몽빵터 준비하시고요 대폭발 가즈업 뽕 자 다음은 장인어른과 레몬데몬이 아저씨 제가 특별히 소스 하나 참가해드렸어요 룰루랄랄라 우와 레몬데몬 바이러스에 감염된 장인 던지라 가라 놀고 있는데 그래 들어와봐 에임 실력이 상당하신데 자 다음은 장모님 장모님에도 레몬대몬 재보라 한 방울 두 방울 자 감염되어라 도망쳐 도망쳐 이번엔 또 걸프야? 짜자잔 너에게도 마법의 소스 몇 방울 딱 호프잖아 호프 치워 호프 우리 호프 괴롭히지마 뻥 손가락 구조 날라가버렸어 자 다음은 피코와 땡크맨 야야야 피코야 조심해 오우 오우 하하하하 음 타드렸지롱 억울하면 때려보든가 날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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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식 피코르 괴립해 탱크 끌고 왔다 쫌쫌쫌쫌쫌 오우 발사 자 자 다음은 얘네들 캐릭터만 봐도 무서운데요? 플립이 변신한다 기다려봐 저 손가락 놈이 괴롭혔지 아우 아우 방어 맡겼어 안아보지롱 땡땡땡 우와 가차없이 썰어버렸어 자 다음은 스틱맨과 인포인가요? 뜬 뜬 뜬 어이 스틱맨 참지말라고 내가 처리해줄게 쪼꼼이 인포 주제 캠흐헤 네네네네네네넿 왓아 남을 꿀잼이고 자 벤트를 갖고 왔다 어이 뭐야 이거 왜 갖고 왔어 으아아아 벤트 낚시로 썰어버렸다 으아아아 폿 폿 폿 폿 폿 자 다음은 폴님의 영상 오오오 저 머리 색깔은 설마 스카이 에잇! 드디어 작동했어! 포프를 만날 수 있다고! 아, 드디어 만났구나 우리! 아, 그 스카이랑 포프 처음 만났을 때 얘기군요. 야, 이걸 이렇게 볼펄로 보게 될 거냐. 뭐야, 스카이 이렇게 예쁜 거 맞아? 아, 이때만 해도 스카이가 사색 펜스 토커일 줄은 몰랐죠. 어? 버프는 좀 더 잘생기게 나오는 거 같아, 어째? 너무 미화된 거 아니야? 어, 어, 뭐야? 버프야, 너 표정 왜 그래? 설마, 흔들리는 거냐? 스카이... 예전... 과거 이야기인가 보네. 친구도 없고, 세상에 그냥 불만만 가득했던 외톨이 스카이. 그러다 어느날 보프의 엄청난 랩 퍼포먼스가 담긴 영상을 보게 됩니다. 그거를 보고 그래서 스카이는 보프의 모든 것을 따라하고 싶었어요. 머리 색깔, 옷 스타일까지도요. 완벽해. 자, 파란색으로 연속도 했고 좋아! 보프야, 난 너의 영원한 1호 팬이야. 우린 이제 여기서 영원히 행복해질 수 있어. 드디어 만났다고! 바늘까지 날아가고? 스카이가 실존 인물 바탕으로 만든 킹퍼잖아요. 이리와 함께 날아가는 기분 그런데 버프는 특이한 무엇을 도와주는 논은 도망치면 terror 배럴 설마? 어! 버프야 위험해! 내가 구해줄게! 무슨 차 봐! 아까 좀 잡아서 올렸고 어머! 잠깐 니들 뭐야! 걸프는 어쩌고! 버프 이 자식 지금 걸프 안 보인다고 정신 나간 거 같은데요? 아니 저기 피코씨? 거기서 뭐 하세요? 아니 너네들은 하늘에서 그냥 계속 스카이다이빙을 쭉 하고 있을래? 어때? 나의 진심이 담긴 이 노래 잘 들었니? I'm sorry 스카이 미안한데 니 진심은 알겠거든? 근데 나의 마음을 받아줄 수가 없어 난 이미 임자가 있는 몸이야 어? I don't wanna date you 난 너랑 사귀기 싫다고 데이트하기도 싫어 What do you mean you don't wanna date me? 잠깐만 너 뭐라는 거야? 나랑 데이트하기가 싫다고? 니가 어떻게 만났는데? 어? I'm already in a committed relationship 그러니까 나 말했잖아 다시 한번 말해줘야겠네 여친 있다고 What do you mean you're in a committed relationship? 야 뭔 소리야 그게 어디선가 들려오는 걸프의 분노의 발걸음 이 자식 너 뭐야 니 뭔데 내 남친 건드려 어? 나 걸프 화난 모습 처음 봐요 이렇게 전설의 시작이었군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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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과 좋아요구lined 구독과 좋아요 구독드립니다 구독 해주세요 Pilaw